자, 섹션 3에서는 시스템 관리와 정보 보완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또 산업기사 실기편이 개정이 되면서 많이 강조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용어에 관한 설명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시스템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묻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 업무의 내용도 절차나 과정들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라고 되어 있습니다. Authentication Exchang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증 교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용자 신분을 인증하는 과정을 수행하려면 인증 정보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게 노출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암호 방식을 사용하거나 메시지 인증 코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인증 코드를 사용할 경우는 메시지의 순서번호가 올바로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티 디버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버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죠. 디버깅을 할 경우에 프로그램의 기능을 거꾸로 추적하거나 내주는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안티 디버깅이고요. 특히 역공학, Reverse Engineering 이라는데 역공학에서 소프트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안티 디버깅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공학이라는 설명 옆에 잠깐 나와 있죠. 이미 제작해서 배포되어 있는 시스템을 거꾸로 추적해서 원본 문서나 소스 코드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기술들을 거꾸로 유출하는 그런 기술을 역공학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소프트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또 지적 지성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 기술로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공학에 대비한 기술이 엔티 디버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PT 공격은 신기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Advanced Persistent Threa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산 영어에도 나옵니다. 지능형 타겟 지속 공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IT 기술하고 해킹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특정한 타겟에 관해서 꾸준히 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여섯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전 조사를 하죠. 공격자 해커가 목표 시스템 주변을 분석해서 가장 가까운 주변의 공격 대상을 1차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해서 1차로 선정된 대상에 관해서 공격을 실시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주변 공격 대상이 불법적으로 악성 코드를 작성된 불법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하고 공격적으로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이라고 해서요. PC나 휴대폰을 통해서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악성 코드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과 바로 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입니다. 네 번째는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돼서 감염이 되면 내부 정보를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최대한 수집하고요.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권한을 상승합니다. 관리자 계정까지 접근 권한을 상승한 다음에 관리자 계정으로 목표 시스템을 공격하고 나중을 위해서 백두어를 만들어 놓는 절차로 되어 있는 게 바로 APT 공격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백업이 있습니다. 백업은 원래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간이나 주기마다 데이터를 안전한 곳에 복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크게 보면 차등 백업, 디퍼런셜 백업이라는 것하고 증분 백업, 인크루멘털 백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등 백업은 컴퓨터 시스템을 오리지널 보관하고 싶은 전체를 다 보관한 다음에 그 이후에 데이터가 바뀌겠죠. 첫째 날 A, 둘째 날 B, 셋째 날 C 이렇게 바뀐다고 그럴 경우에 원래 보관했던 거로부터 바뀔 때마다 원본 이후의 모든 것들을 다 차별화된 모든 것들을 백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A가 바뀌었으면 A만 백업하고요. 화요일 날 B가 바뀌었으면 월요일 날 했던 A와 B를 더 더해서 백업합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로부터 A와 B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수요일 날 C도 바뀌었다. 그러면 차등 백업은 어떻게 하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원래부터 그만큼이 차별화됐기 때문에 백업을 합니다. 따라서 백업할 때 데이터 양이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죠. 백업 데이터 양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귀할 때 만약에 월요일 기준으로 복귀하라고 하면 A 것만 백업하면 되고요. 수요일 기준으로 복귀하라고 하면 수요일 거가 A, B, C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백업하면 되죠. 그래서 백업을 복귀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증분 백업, 인클러멘털 백업은 뭐냐면 일단 전체 백업을 한 다음에 월요일 날 A가 바뀌었죠. 그럼 A 백업합니다. 화요일 날 B가 바뀌었으면 A가 이미 백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A는 백업하지 않고 바뀐 더해진 거죠. 차이가 더해진 B만, 인클러멘털 된 B만 백업합니다. 수요일 날 C가 바뀌었으면 C만 백업합니다. 따라서 백업하는 데 시간이, 차등 백업에 비해서는 시간이 적게 걸리죠. 만약 복귀한다. 수요일 거를 복귀하라고 하면 A 백업한 것, B 백업한 것,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백업한 것도 수요일 날 것과 연관되어서 다 조합을 해서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복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증분 백업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가운데서 가장 큰 키워드를 형성하고 있는 게 빅데이터인데 말 그대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방대하게 생기고 또 생기는 주기도 빠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힘든 방대한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걸 잘 분석하면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의 문화 양식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여서 아주 큰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들을 데이터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사람들의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그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작은 데이터 안에 개인정보들이 들어있죠.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죠.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는 대표적으로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명 처리죠. 실제 개인정보의 실제 값을 다른 이름으로 실제로 홍길동인데 김개똥 이렇게 바꾼다든지 다른 불가능한 값으로 대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총계 처리. 개별 데이터가 1, 2, 3, 4, 5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개별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고 전체를 더한 값을 이거의 합은 30이다. 이렇게 총계만 보여주는 거죠. 전부 30개가 있다. 20명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개인 데이터가 아닌 것들만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범주화인데 그 데이터가 속해있는 범위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25살이면 20대 이렇게 범주화 돼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스킹은 데이터 위치를 별표, 별표, 별표로 가리는 것을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의해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하고 연관돼서 많이 나오는 건데 블록체인은 사실 2009년도인가요? 일본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논문을 써서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구인했던 건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금융거래할 때 금융거래했던 그 기록이 어디에 가 있나요? 은행에 저장돼 있죠. 은행 서버에 저장돼 있고 따라서 은행은 그 서버에 기록돼 있는 금융기록을 정말 중요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나죠. 그걸 유변주하게 되면 사람들의 모든 예금 창구가 다 달라지죠. 블록체인에 의한 비트코인 방법은 뭐냐면 그런 금융거래 정보를 특정한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거래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일어난 새로운 트랜젝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거래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동으로 복사해서 분산해서 저장하도록 하는 거죠. 일종의 P2P 방식이죠. 보통은 10분마다 한 번씩 그런 트랜젝션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데 10분 단위의 그런 부분들을 블록이라고 하고 이전에 있었던 블록에 또 새로운 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체인을 형성하니까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고 대개는 해킹 같은 경우가 중앙 서버에 이루어지면 모든 게 뚫리는데 이런 경우는 관리 비용도 절감되고 해킹과 같은 위험으로도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래드 크롬즈라는 게 있죠. 크롬이라는 게 빵 부스러기를 크롬이라고 하는데 브래드 크롬은 빵 부스러기들인데 동화의 핸들과 그레텔을 보면 핸들과 그레텔이 자기들이 숲속으로 끌려갈 때 자취를 남겨놓기 위해서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놓죠. 그래서 빵 부스러기를 통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사용자가 인터넷과 컴퓨터 상에서 파일을 찾을 때 얼마나 복잡한 경로를 찾습니까? 찾은 데 그런 복잡한 경로를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시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그래피 인터페이스를 브래드 크롬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C4I라는 게 있습니다. C4라는 이야기는 C가 4개라는 뜻입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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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여기 보시면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의 약자가 C4I입니다. 우리나라 군에서 전체의 시스템을 컴퓨터 네트워크와 활용하고 또 무기체계나 지휘관리체계를 통합한 것을 C4I라고 하고요. 이 위에가 Command가 지휘, 컨트롤이 통제, 커뮤니케이션이 통신, 컴퓨터가 컴퓨터죠. 인텔리전스가 보통 정보.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보통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런 합동지휘통제체제에 있는 IT를 활용한 통합자동화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캡차라고 발음합니다. 한글로는 자동개정생성방지기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이트 가입하실 때 이게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사람인지 진짜 그 사람이 사람이어서 가입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자코드를 주고 입력하라고 하죠. 이걸 보통 캡쳐라고 합니다. 영어를 보면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컴퓨터와 사람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튜닝 테스트예요. 튜닝은 수학자인데 튜닝이 만든 테스트 중에 튜닝 테스트가 있는데 그 뒤에 컴퓨터와 사람을 감춰놓고 사람이 질문해 봐서 이 사람이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지 구분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를 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사람이 이게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 컴퓨터는 거의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서 요즘 인공지능에서 컴퓨터가 인공지능 역할을 하는지 안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을 튜닝 테스트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자동화된 공적인 튜닝 테스트의 약자죠.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컴퓨터에 의한 가입인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게 캡차이고요. 일종의 인증 방식이죠. 자, 이제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요. CSRF랭이 있습니다. Cross-Site Request Forgery라고 그러죠. 사이트를 넘나들면서 요청을 변조하는 건데 저 뒤에 오면 XSS라서 Cross-Site Script라는 것과 공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Cross-Site Script 뒤에 나오는 것은 주로 사용자 측면에서 악성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거고요. 여기 CSRF는 서버에서 이 스크립트가 동작합니다. 비트 그릴 보시면 공격자가 Cross-Site Request Forgery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업로드해놓으면 피해자가 그걸 다운로드하죠. 다운로드하는 순간 그 요청이 서버로 가서 이 스크립트가 서버에 실행이 돼서 피해자의 어떤 정보를 빼내거나 공격을 하는 거가 바로 Cross-Site Request Forgery가 되겠습니다. 자, Dark Data라는 게 있죠. 어두운 데이터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정보 수집 대상으로 모아놨지만 당장은 분석에 쓰지 않고요. 나중에 언젠가 쓰겠지라고 보관만 해놓는 거죠. 이런 경우는 데이터의 문제, 보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비슷한 걸로 Dark App 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두운 앱인데 일반적인 검색 엔진에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웹브라우저에서만 접속이 돼서 주로 범죄 사이트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Security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도 보안 위협으로부터 데뷔하기 위해서 보안 기술이 적용되는데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접근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죠. 접근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위에 가상의 테이블을 View라는 걸 이용해서 Create View를 이용해서 가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허가받은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스는 컴퓨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 관련된 장비나 기억장치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장치에 따라서 컴퓨터를 분석하면 컴퓨터 포렌식, 네트워크이면 네트워크 포렌식 휴대폰이면 모바일 포렌식, 웹 포렌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들을 주로 다섯 가지 정도를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에 입수한 증거는 합법적이어야 된다. 이게 정당성의 원칙이고요. 같은 조건에서 분석을 했다면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재현의 원칙. 모든 과정은 지체됨 없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신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증거물 획득에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누가 담당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분명히 된다. 이게 연계보관성의 원칙이라는 거고요. 수집된 증거에는 유변조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게 무결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DLP라는 게 있죠. 데이터 리퀴즈 프로벤션 또는 데이터 러스 프로벤션이라고 해서 어느 조직 내에서 조직 외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 기술을 말합니다. DLP는 기능을 네 가지 갖고 있는데 접근 통제. 내부 정보를 그룹핑해서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지 통지를 하는 거죠. 문서를 암호화해서 바깥에 유출이 되어도 내용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터링. 내부에서 유보로 나가는 문서와 데이터는 무조건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걸러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시. 내부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기록을 남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가시면 Exploit라는 게 있습니다. Exploit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일부러 만들려고 그 시스템에 취약한 점, 어떤 vulnerability라고 하거든요. 취약한 점이나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나 또 그렇게 한 결과물을 Exploit이라고 이야기하고요. DOS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악성코딩이 다 Exploit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듭은 실제 저장장치에 관한 부분들인데 파일 시스템입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인데 PC처럼 가격이 좀 싼 컴퓨팅 서버죠.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일종의 가상화된 하나의 저장장치를 형성하고 그 안에 빅데이터들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쉽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인데요. 2004년에 미국 프로그래머였던 더그커팅이라는 사람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분산 파일 시스템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구글의 맵 리듀스라는 기술 등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니팟은 꿀단지죠. 꿀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꿀을 열어놓고 벌드를 유인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보안의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대응할 목적으로 해커들한테 여기 해킹했으면 좋겠다.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악성코드를 깔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사이트를 일부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유도해가지고 그곳에 해킹하거나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것을 유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것을 보통 하니팟이라고 부릅니다. 자, IM이라고 되어있죠.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계정 접근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전체 구성원들이 컴퓨터를 접근할 때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분과 관련돼서 이거를 통합인증해주고 또 접근 관리를 자동화시켜주고 계정 관리도 자동화시켜주고 여러가지 로그 관리도 해주는 그런 통합적인 접근 계정 계정에 대한 접근 관리를 하는 게 IAM, IM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NDECS 발음하면 인덱스죠. 보통 이제 우리가 찾아보게 하는 인덱스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Interoperability of Data in E-Commerce System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데이터 간의 상호 연동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디지털 컨텐츠가 상거래 대상이 될 때 저작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의 계약, 판매, 처리 이런 모든 과정들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필요한 관리 데이터를 메타 데이터라고 합니다. 메타 데이터에 관한 통일된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스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게 3제 나오시죠. 불법 복제라든지 음란문이라든지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 번 이상 경고받은 사람을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 정지를 시키는 그런 관례적인 규제가 인터넷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ISMS 정보보호 관리체제 영어로는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인데 회사처럼 큰 조직에 있는 정보자산을 주목구구시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신뢰성 있게 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운영 관리체제를 ISMS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도입을 했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ISO 27001이 우리나라의 ISMS에 해당되고 영국은 BS77991 독일은 BSI에 해당되고 있고요. 흔히 말해서 보통 CIA라고 하죠.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위험이 닥칠 경우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예비로 예방을 하고 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사후 처리냐 하는 과정들을 쭉 시나리오를 작성해 실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ISMS가 되겠습니다. 킬 스위치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안에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라고 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원래 주인이 기기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킬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랜더어택 이라는 게 있습니다. 랜더어택은 서비스 거부 공격의 일종인데 패킷을 어느 곳에 보낼 때 출발지에 주소하고 도착지 주소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패킷을 받은 쪽에서 도착지 주소로 어크널리지나 싱크 패킷을 싱크어크널리지 같은 걸 계속 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죠.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 보내서 루핑에 빠져서 결국 서비스 거부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게 랜더어택 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이라는 게 있습니다. LEA Lightweight Encryption 알고리즘인데 이건 우리나라의 국가보험기술연구소에 개발한 블록암호기술입니다. 세계표준인 AES보다 2배 정도 속도가 빠르고 코드 크기도 작고 전력 소모량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산 암호기술입니다. MCFinder에서 MC는 malicious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를 찾아내는 거죠. 악성 코드가 설치해 있는 웹사이트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대응을 하는 그런 자동 탐지 프로그램을 MCFinder라고 하고요. MOTP는 OTP가 일회용 비밀번호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앞에 M이 붙었습니다. 모바일 모바일 기기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일회용 암호를 생성해주는 기술을 MOTP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아이스롤레이션 망불리라고 합니다. 보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적극을 못하게 하는 거죠. 외부망과 내부망 사이에 망을 분리시키는 것을 망불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망을 끊어서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는 이어졌지만 중간에 가상화를 이용한 서버를 둬서 논리적으로 망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NFC는 NFC는 보통 휴대폰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죠. Near Field Communication으로 차세대 근거리 무선 통신인데 일종의 RFID 한 방법으로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식으로 근거리 무선 통신하는 모듈이고요. 대개는 10cm 내외의 근거리 약간 붙을락 말락한 상태에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개는 출입통제라든지 아니면 이동식 지불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OWASP OWASP TOP10이라는 게 있습니다. OWASP라는 것은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라는 단체입니다. 국제단체인데 주로 공개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3년 단위로 보안 취약점이 있는 목록을 발표를 합니다. TOP10을 그래서 이 TOP10이 주요 보안 이슈가 되는 거겠죠. PET는 Privacy Inhancing Technology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화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을 말하고요. 사용자 등록을 할 때도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익명 인증 기술 같은 것도 이 안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PIMS라는 게 있습니다.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구축한 체계를 말하고요. 정부에서 각 기업의 PIMS에 관해서 인증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분야 119개의 점검 항목을 두어서 그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잘 다루고 있는 점검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PIMS 여기 알파벳이 바뀌었는데 PIMS 인증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Ping of Death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명령 중에 Ping이 있죠. 어떤 사이트로부터 패킷을 보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크놀러지를 받는지 그런 명령인데 Ping을 통해서 이 ICMP 패킷을 보냅니다. 정상보다 큰 패킷을 보내게 되면 라우팅을 거치는 동안에 이게 작은 조각들로 분해가 돼서 전송이 되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에 ICMP 패킷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한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는 일종의 서비스 거부 공격이 일종으로 보내는 게 PIMS 오브 Death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랜섬이게 몸값이라는 뜻이고요. 웨어는 보통 소프트웨어인데 컴퓨터 안에 있는 문서나 무슨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 암호화 시켜서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암호를 풀려면 돈을 내라. 몸값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랜섬웨어에 걸리지 않으려면 중요한 게 예방인데 여기 보시면 한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 2, 3은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4, 5, 6, 7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백업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걸려서도 백업해놓은 게 있으면 다시 복귀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랜섬웨어를 잡아주는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하면 되고요. 꾸준히 보안 업데이트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알지 못하는 사이트 방문하면 안 되고요. 단축 UR을 함부로 누르면 안 되고요. 함부로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고요. 주로 악성 스크립트가 동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스크립트를 비월성화 시키는 것 첨부 파일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것 이런 부정적인 금지하는 항목도 역시 잘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RPO가 있습니다. Recovery Point Objectiv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Objective가 목적입니다. 목표. 목표로 하는 Recovery Point. 목표 복구 시점이고 이거랑 비슷한 거가 밑에 있습니다. RTO. Recovery Time Objective. 목표 복구 시간이죠. 위에는 번역해 놓지 않은데 얘는 목표 복구 시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 업무 영속성 업무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RPO는 실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서 과거로 어느 시점까지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을 정해주는 거가 바로 이 RPO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 4시간 전 3시간 전 1시간 전 가까운 건 30초 전 이렇게 돌아가서 그때부터 정상화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재난을 받기 지점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정한 시한을 정해주는데 그거를 RPO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RPO가 4시간이면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4시간 전 4시간 전 그 이후 5시간, 6시간, 7시간은 다 데이터가 괜찮게 나오는 거고요. 4시간 이후 4시간 이내는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이 RPO 타임은 가급적 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짧은 쪽으로 짧은 시간이 있을수록 훨씬 재난으로부터 복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TO는 뭐냐면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되겠죠. 복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지금 재난이 발생했으면 앞으로 20초 후에 복구된다. 내지는 1시간 뒤에 복구된다. 그런 목표 시간을 RTO라고 합니다. 따라서 RPO와 RTO는 재난이 발생했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RPO는 허용할 수 있는 과거의 최대 허용 시점이고요.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시점이고 RTO는 다시 복구가 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가장 가까운 미래의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RPO는 과거의 시점 RTO는 미래의 시점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플로거가 있는데 이거는 불법으로 광고물이나 음란물을 배포하는 광고성 블로거를 스플로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스포핑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스포프라는 게 보통 가장하다, 패러디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시스템이 접근할 때 IP 조소를 변조하죠. 변조해서 나중에 IP 조소를 추적할 때 초적이 되지 않도록 변조하는 것을 보통 스포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턱스넷이라는 게 있는 악성코드 일종인데요. 독일 지멘스사가 원격으로 원자력발전소나 가스관이나 이런 것들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카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스카다의 제오소프트에 침입해서 실제 원격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악성코드를 스톡스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위치 제밍이라고 되어 있죠.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에 있는 조사 테이블의 용량을 넘치게 해가지고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의 기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접수한 트래픽을 특정한 장소로 보낸 게 아니라 전부 다 브로드캐스팅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트래픽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스위치 제밍이고요. 싱크 플로딩은 TCPIP의 쓰리웨이 핸드쉐이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쓰리웨이 핸드쉐이킹이라는 것이 보통은 송신자와 소신자 클라이언트 서브 사이에서 통신 프로토콜을 세 번을 거칩니다. 싱크를 보내면 반대쪽에서 싱크 어크널리지 보내고 다시 이쪽에서 어크널리지 보내고 이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통신 그 상태가 설정이 되는데 싱크를 보냈으면 나중에 어크널리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크널리지를 보내지 않고 싱크만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런 경우에 싱크가 홍수가 난다. 싱크 플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해커가 피해자한테 싱크만 계속 보내죠. 이 경우에 IP 주소를 자기 거로 하지 않고 다른 데로 해서 스포핑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싱크를 받았으면 싱크 어크널리지를 보내거든요. 싱크 어크널리지를 보냈는데 스포핑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에 갑니다. 그럼 엉뚱한 데에 간 이 컴퓨터는 당연히 쓰레이엔드쉐이킹에 의해서 싱크 싱크 어크널리지 어크널리지 이 세 개가 와야 되는데 어크널리지를 보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 얘는 자원을 계속 잡아먹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싱크는 계속 날라오니까 자원이 점점점점 고갈돼서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티어드롭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신 측에서 IP 패킷을 보낼 때 패킷 번호를 일부러 어긋나게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수신 측에서 패킷을 정상적으로 조립을 못하도록 하는 도수 공격을 티어드롭 어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템피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션트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 에모네이션 스탠더드 약자인데 보통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통신을 할 경우에 공중에 전자파들이 누설돼서 그걸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수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불법 수신을 막는 것이 바로 템피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랩도어라는 게 있는데요. 컴퓨터 범죄의 한 가지 방식인데 정식 인증 절차를 거리지 않고 두를 수 있는 그런 출입구 보통 백도어 이런 것을 트랩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V싱이 있습니다. TV 플러스 휴싱 휴싱이 보통 개인정보를 낚아채는 거죠. TV와 개인정보 낚시지에 합성합니다. TV싱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 TV도 일종의 컴퓨터다 보니까 스마트 TV 악성코드를 설치해서 스마트 TV를 이용해서 홈쇼핑도 하고 그 안에 자동 주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많이 저장하는데 그걸 빼내가는 거죠. 그래서 불법으로 자동 주문도 하고 또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을 TV싱이라고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이란 게 있습니다. WEP Wired Equivalent Privacy가 있고요. 얘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WPA WIP Protected Access 둘 다 무선 랜에서 보안 문제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위해서 기술을 더 도입한 건데요. WEP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1997년에 제정되어 있는데 암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요즘 쓰고 있지 않고 WPA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Wi-Fi Protected Access WPA2도 나왔고요. 그래서 주로 무선 랜에서 보안을 강화시킨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가 WEP 그걸 개선한 게 WPA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나왔죠. 크로스 사이트 리소스 프로저리 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공격자가 미리 악성코드를 작성을 해서 올려놓게 됩니다. 그걸 사용자가 뭣도 모르고 접근하죠. 접근하면 이 악성코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사용자 측에서 실행이 돼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공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피해자의 쿠키가 전달되거나 아니면 악성코드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서버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업로드 해놓은 해커가 그러면 피해자가 모르고 접근을 하죠. 그 스크립트가 전송이 되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상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에서 쿠키가 나가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가 악성코드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하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제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의 온라인 뱅킹 로그인 정보를 훔칠 목적으로 설계된 범죄 후 소프트웨어가 제우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금융거래 명세서를 훔치고 자동결제 시스템이나 급여 시스템에서 인가받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제우스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과 시스템 관리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특별히 어렵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